오늘의 일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피고 하트 올라오고 컨퍼런스를 머무고 그리고 엄마랑 이랑 같이 공개차 타고 어린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나는 솜천에 가서 우리 밀가루도 만지고 반짝도 하고 모래도 만지고 윗놀이도 했고 재미있는 신호도 타고 사랑하는 엄청 많이 가 친구들이 낳았다 공별에 다시 왔는데 안주로가 나를 때렸다 그래서 나는 슬펐다 난 그리고 지금 발골 여기 뒤에 연집이 생겼다 그래서 난 굵을 때 너무 아프다 엄마한테 물통을 사달라고 했다 물통은 공적 물통을 엄마가 스테리스트에서 사준다고 했다 나는 코가 간지러웠고 머리도 아프고 열이 조금만 나 나 나 나 나 나 오늘도 부렁부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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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일기 끝 안녕 구독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꾹꾹꾹 1, 2, 3, 4, and...